안녕하세요. 킹크리즈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려요. 그죠? 다 잘 지내고 계시죠? 블로그 덧글이나 메일 쪽지, 유튜브의 덧글 등등으로 저에게 굉장히 감사한 말씀들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덧글들이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. 정말 정말 감사했고 또 마음에 다 담아두고 있고요. 또 앞으로도 또 더 좋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될 것 같아요.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오랜만에 돌아오기 전에 간단한 인사 먼저 남기고 다시 시작하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들도 있었어요. 저도 그렇고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도 그랬겠죠. 사실 제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지도 못했고 또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데다가 제가 원했던 만큼도 아니었는데 저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말씀들이 저에게는 진짜 과분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. 앞으로도 좋은 영상과 또 좋은 글들로 사진들로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요. 사실 저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 컨텐츠들을 좋아해 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훨씬 더 발전을 많이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.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요. 그리고 또 그만큼 또 열심히 도와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더 좋은 제품들 그리고 조금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연구하고 함께 또 고민해 가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움을 최대한 증폭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같이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해요. 사실 돌아오는 길이 굉장히 시간이 의외로 길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를 잊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리고 지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채워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요. 그리고 또 좀 더 같이 즐거워질 수 있는 방법들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했고요. 그리고 앞으로도 또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. 되게 보고 싶었어요. 그리고 남겨주신 그런 마음들도 너무너무 진짜 감동이었고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신경 쓰고 또 이제는 또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 쓸게요. 그리고 또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 쓸게요. 이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기다려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인사드리는 영상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,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앞으로도 또 재미있는 것들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또 열심히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죠. 건강하게 아름다워지셔야 합니다. 저도 같이 방법 준비해 올게요. 곧 돌아오겠습니다. 지금까지 퀸크리즈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